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우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저희 몸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받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아름다운 선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10월 12월 금년도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갑니다. 길가에서는 땡그랑 땡그랑 은은한 사랑의 종소리가 찬공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 곳곳에 자선난비가 걸립니다. 이는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겠다는 좋은 의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수혜가 있거나 태풍이 불어서 많은 이재민이 날 때도 따뜻한 인간회를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는 그 행동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동물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러한 정겨운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모든 선행의 수고가 아무런 보람도 없이 끝이 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말씀은 분명 모든 선행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행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자신들이 어렸을 때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을 열심히 잘 하다가도 또 봐주지 않을 때는 혼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런지 또 아무도 안 보니까 꾀를 부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는 군대에서 사람을 다 버려온다 이런 얘기가 또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군대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그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지키면 철투철미하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얼른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되기 때문에 엉터리로 한다는 그러한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지만 아나니아와 사뽀은 그들의 재산을 감춘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이 보는 데서 의의를 행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 동기가 착한 마음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을 과시하고 잘난 채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눈에는 가스러운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고 또 자라면서도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우선은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 넥타이를 하나 사도 아 남이 어떻게 봐줄까? 남이 어떤 모양으로 봐줄까? 이렇게 해서 남을 의식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오만함을 보시고 아무런 보상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자긍함으로 자신의 상을 스스로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받으려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증정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주위에는 빈번히 누가 불의의 술을 위해서 얼마를 희사했느니 또는 얼마를 도와줬느니 하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큼지막하게 선전을 하는 문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그 단체의 피하를 위해서 또 신리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식은 양심에 화임맞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며 오히려 하느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다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의의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선행을 친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큰 것을 바라며 하는 선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보상이나 기대도 없이 구제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우선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오는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한국의 의료 성교사로 오신 세브란스는 나의 주는 기쁨이 당신의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고백을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사실상 외식하는 자들이 선행으로 얻는 것이 명예나 칭찬이라면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과 참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긴 선행에 대해서 복을 내려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꼭 이런 이익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겸손과 사랑에서 나오는 이 행동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주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미국의 자그만 시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도 눈이 내리고 있었고 어린 형제 두 형제가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동네 이름 모를 그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동생한테 코로 25전을 주면서 네가 내가 만일 제 시간에 못 가면 네가 이 형의 돈을 갖고 헌금을 했다고 하고 동생을 먼저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형은 그 아주머니를 택해를 했습니다. 이 고울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소문이 전설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정말로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교회의 종소리가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긴 이래로 여태까지 그 종소리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지사나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그 지역의 시장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자기는 봉급이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이만큼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고 줄을 서서 헌금을 하고 나오는데도 그날도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금년에도 또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실망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종이 땡그랑 땡그랑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그 앞을 보니까 그 나이 어린 동생이 형이 준 그 코로를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할 때 그때 바로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바로 하느님은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외식을 벗어버림으로써 보다 큰 기쁨을 얻게 하려는 뜻에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레이더에 포착되는 그 비행기들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고 어떤 행위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저변에 깔리는 동기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마음속을 다 읽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닥에 무조건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그분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곧 남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는 순전한 동기에서 나온 선행과 또 인간으로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기대하는 선행인 것입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껏 선행을 한다 하면서도 남의 이목을 생각하고 저희들의 체면을 생각하고 저희들의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련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곧 남의 이목을 인식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기대하는 선행인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